자, 다 됐고. 이번엔 UGAUAUH는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이거 이름을 보니까 좀 발음이 웃겨요. 얘들이 우가, 얘가 우아아, 이거는 우아그. 이것도 10여 년 전에 현장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선생님, 우가, 우아, 우아그 그러니까 발음도 재밌고 금방 외워져요. 땡큐.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지금 내가 계속 한 10여 년째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명과학통하는 친구들이 이거 다 알아요. 여러분, 선배들. 우가, 우아아, 우아그 이렇게 외워주세요. 우가, 우아아, 우아그. 외우기 편하죠? 우가, 우아아, 우아그. 단백질 합성 종결. 우가, 우아아, 우아그. 무슨 원심부족의 노래 같죠? 우가, 우아아, 우아그. 우가, 우아아, 우아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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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그.